데모 고르곤 올킬? 죄송한데 포인트 무르고 데모 고르곤 도모 고르곤 가겠습니다 꼬꼬 사태 가겠습니다 자 오늘 한 게임은 좋았고 하 너무 쉬운데 이거 오늘은?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점수 드릴게요 돈 줄게요 오케이 둥구 둥구 같게 둥구 둥구 올킬 은근히 많이 하지 데모 고르곤 올킬? 죄송한데 포인트 무르고 데모 고르곤 도모 고르곤 가겠습니다 꼬꼬 사태 가겠습니다 꼬꼬 사태 때 4억이 날아가면서 경제 수축이 왔죠 와 이걸 거네 나 믿지마 근데 꼬꼬를 올킬 해본 적이 없어 9.34배야 여깄다 한 번 됐다 야 됐다 파란색 소리 질러 4억 4억을 3,400명이 먹으면 얼마야 얼마 먹은 거야 그때 한 번 4억 풍수베가스 4억 하고 나서 4억 나온 적이 없어 그때 사람들 많이 망했지 아직도 복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때 망하고 이제 퍽 보여드릴게요 한방 칠리 공속 속 임수 오 올킬이 39%나 돼 내 대목으로 근데 오늘 물이 좋아요 못하는 애들이 많아 자 2 2 밸런스 있고 아 근데 냈다 박스? 다인큐면 차라리 내가 토끼나 중구면은 내가 하는데 네 확실하게 다인큐면 고꾸로 다인큐면 고꾸로 다인큐면 야 찌져발기기만 하다가 끝나 몽롯당한다고 자 마감할게요 올킬 37%나 되네 어 많이 올랐구만 올킬 하기 위해서 최소한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킬 30만원인데 당연히 한다고 그치 최선을 다해서 한다 집중력이 올라갔다 사람인 이상 이게 집중력의 차이란게 아아아아 왜 이게 뭐 상관없나 오히려 상관없을지도 아니 아까는 식구할때나 걸리지 뭐 식구올킬하긴 했지만 어 일로왔나 일로왔나 저기있나 도전 치즈아파아닌 도숴버리기 정말 중요한 판잔데 굿이었고 잡았다 한대 맞았다 아 어 왜 안맞아 뭐야 어디갔어 이리박고 앙데 앙 좀 치는 거같은데 버릴까 한번만 더 해보고 안되면 버리기 그렇게 치는거 같지 않아 보이는데 어 또한다고 또한다고 뭐..뭐야 뭐야 아 뭐..뭐야 흥신 안저리나 버려씨 흐흐흐흐흐 여기 아까 누가 손대서 방금 위로가라고 뭐야 이거 무기박사 아니야? 저놈이다 아주 쉬워보여 그쵸? 너무 순박한 걸음걸이 찌져 쯔잵 모르는척 가자고 야 얘깜상도 없고 루인도 없잖아 뭐하는놈이지? 우리 아무것도 없는거야 걸알않아서하지 다른 발전기 전자로 발전기 어 왔어? 아씨 절로 갈까? 아 이거 안줬다 역시 꼬꼬 5킬은 무리인가? 피 피 피자고을 쫓아 아담프란시스 너무 좋고 제발 제발 칼치 없기를 너가 해줘야된다 너같이 순박한 애는 칼치 이 더러운 그런 애도를 안달았겠지 버글 그렇지 너무 착하고 아직 데바데 모르고 세계 횡단 슉 어? 아씨 아니 아담프란시스 잡아야돼 아담프란시스 잡아야돼 막거리거든? 저놈 잡아야돼 우리 앞에 한놈 더 저놈 마무리하고 칼치 아니니까 때려버리고 저 오른쪽에 구하라고 가라고 하고 일을 빨리 걸어야돼 아직 찬스있어 나에게는 뭐 보면 어쩔건데 도둑임두 잡아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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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귀찮게 하지마 빨리 죽으라고 죽어어 아저거 구하고 지르끼리 치료 다했네 이제야 한놈 죽었는데 일발이라니? 저쪽에있다 이따 왼쪽 발전기 압박감 주고 설치해가지고 이동 둘이서 재치하고 있었네 둘이서 하면 더 빠릅니까 나 그러보니까 킹속복이잖아 아씨 뭐 때릴까 고민했네 공속인거 같아가지고 문 잡아야돼 잡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집오프로 이집백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슬슬 문 앞에다가 포털 준비하죠 아마 이제 결국에는 문 열리기까지 갈거긴 한데 지금 아직 문이 안나왔나 어 예스맨 띠덕 발.. 아휴 아까 뿌셔놓을거야 여기다 문 어씨 아니 구하고 있었어요? 지자아 발견 서시개고요 이르백 따아앜 따아앜 죽어 얘 쌉삑 일거리인가요 근데? 안돼ㅜㅜㅜ 턱걸이네 제기랄 여기 문좀 그려놓을게 할수있어 한방이거든? 찢어! 발겨바랄아아!! 발라버렴 아담프란시스만 노리면 돼 아담프란시스 아담프란시스 어딨을까? 문 열고 있을 것 같은데? 같이 아씨 밭을 확인 안했네 여기 하나 있는데 어딨어? 소리 안나? 올라갔네 시체 시체는 올라갔어 자 구하러 올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구하러 오겠지 아담프란시스 보니란 믿고 있네 저쪽에 문에 하나 설치하고 오고 싶은데 안오나 설마? 니팀 버려? 두명이나 했는데? 어 위에 구했어 불굴? 저기있다 뭐해! 뭐해! 뭐하냐고 왜 내려오냐고 오오오 예쓰 얼킬 킹자단 조심 어 나 개구 어디있었지? 당신을 믿는게 아니야 오늘의 맑은 물을 붓는거지 오늘 물이 좋다하니깐요 여러분들 왜 말을 안됐습니까 쟤네들 못한건 아니야 한 명정도 아담이는 못했는데 나머지 애들은 할 만큼은 했어 발정도 빨리 돌았고 사실 하나 남았는데 사실 하나 남고 세명 일걸씩 또 안걸리는 애가 두명이었고 잘했는데 내가 더 잘했다 오겟 아우 밥풀도 붓고 달달하고 장배야 잘 먹을게 해 장배야 잘 먹을게 사실 풍얼량이 꼬꼬 고수였다는 것을 우리만 몰랐던건 아닐까 나 은근히 꼬꼬 고수인거 같애 사실 능력 별로 안쓰니까 잘 찢어밟기 은근히 좋은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스킨 사줘야되네 스킨 없지 근데 맛있어 맛있어 후추로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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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감사합니다.